야 호미키 어? 박세인? 죽었다 박세인 누나 지금 엄청 화났다 나도 왔다 뿌 어 뿌? 안 갈래잖아? 야 너네 둘이 짜고 삼쳤다며? 꽝이 웬 말이야 너네 가만 안 둬 하이 박세인이 오리온 거 뺏어서 그런 거거든 맞아 뺏어서 그런 거잖아 됐고 이제 다 오픈해서 거래하자 오픈해서 거래? 선택하는 거래지 선택 거래? 이 달걀 안에 한쪽은 키링 한쪽은 꽝을 넣는 거지 그런 다음? 고르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래하는 거야 아 나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고 이 안에 무조건 좋은 거 하나 꽝이 들어있는데 골라서 가져간다? 그렇지 운이 좋으면 좋은 걸 가져가는 거지 우리온 이거 둘이한테 요리해 왜 누나 난 지금 이 게임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건 해보면 알아 무조건 하는 거야 응 알겠으니까 해봐 좋아 하자 걸려들었어 뿌 응 아하하하 일단은 키링을 넣고 . . . . . . .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준비 완료 응 좋은거는 뭐 넣으셨어요? 저희는 짱아를 넣었습니다 오 짱아 누나 너무 갖고 싶었잖아 음 저 둘 중 하나엔 짱아가 들어있다 그쪽은 좋은걸로 뭘 넣었죠? 좋은걸로 파자마 짱고를 넣었습니다 음 그거 너무 귀엽잖아 이 둘 중에 하나에 파자마 짱고가 들어있다는거야 좋아 시작하지 하나만 골라 좋은걸로 고르지 똥을 고르지 음 나는 나는 1번으로 할게 흐흐흐흐 응 너네는? 우리는 2번으로 할게 으 왜 왜지?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더 확실해졌어 2번이야 헷 우린 2번이다 승인 1번 승인 1번 승인 1번 넌 2번 하하하 뭐가 들었을지 좋은게 있어 보이네요 어? 짱고잖아 하하 파자마 짱고네요 하하하 하하하 이 뺏겼다 눈치 빠르기는 우리꺼는 뭐지? 제발 아 아 아 망했잖아 아 아 망했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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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해 한 번 더 받아주지 하하하 골라봐라 하하하 하하하 우리 운이 1번 쪽으로 눈이 가네 1번이 좋은건가 보다 하하하 하하하 하하 1번 하겠습니다 하하 하하 2번 승인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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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 아무리 골라봐야 죄다 꽝이지 하하 에이 진짜 하하 우리도 준비 완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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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 하하 진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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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히히히히 진짜 아 진짜 누나 우리 다 뺏겼어 정말 내가 정말 이거까진 안 낼려 그랬는데 나한테 뮤츠가 있거든? 저거 뮤츠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맞아 나도 아무리 뽑아도 뮤츠가 안 나왔어 이걸로 올인 가자 올인? 너네 여기 있는 키링 다 걸고 나는 뮤츠 그러고 게임해 게임? 무슨 게임? 컵 썩기 게임 어? 나 컵 썩기 게임 자신 있어 정말 자신 있어 잘해? 학교 체육 시간에서 했는데 내가 거기서 1등 했잖아 운이 좋아서 1등 한 거긴 하지만 그렇단 말이지? 그렇게나 잘해? 그래? 해! 붙어? 다 걸어 다 누나 누나 뮤츠까지 다 뺏어 주겠다?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번엔 진짜 지면 끝이다 하하 시간을 지어서 둘이 합산 점수로 최종 승부를 낸다는 거지? 좋아 박시 너만 잘하는데 내가 시간을 많이 단축해 놓을게 뿌 알겠어 오류 자신있지? 누나 자신 없어 할 수 있어 걱정하지마 나부터 한다 오박기 누나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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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 준비 시작 끝 15초 제법 빠르네 뿌 도전 준비 시작 하하하하 짜증나 그래도 너무나 빠지나? 14초 졌다 우와 우리가 이겼다 뿌 헥 오류원 아직 게임 안 끝났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알겠지? 응 자 최선을 다해 화이팅 화이팅 퍼이 도전 준비 시작 깨깨깨 깨깨깨깨 깨깨깨깨 깨깨깨 깨깨깨 깨깨 깨깨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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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깨 incubation 일찍 부태웠다 우리가 이겼네 마지막 마지막 하하하 이분이지 화이팅 준비 시작 파이팅 뭐하는거야? 야 이게 뭐야 왜이렇게 크기가 커? 아니 왜 떨어진다고 뿌! 끝! 26초! 야 양갈래 너 장난치지마! 장난이 아니라 2컵 크다고 뿌! 이뤘어 우리팀 승리! 와 이겼다! 킬킬킬킬게요 우리킬! 누나 우리가 다시 다 찾아왔어! 야 양갈래 너! 너만 믿으라며 너만 믿으라며! 이 뿌! 나라 뿌! 정말 다 뺏겼잖아! 너 때문에 이게 뭐야! 아니 내가 할말은 없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뿌! 좋아! 오늘도 신나게! 랜덤키링 되찾기! 대결이 성공!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그러고 Пока! 예еж의 짐!